이번 시간은 32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2017년 전에는 국토의 구역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내용입니다. 32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의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시의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직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5년 이내 기간 밑줄 치시고요.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장관 또는 시의도지사. 그래서 시험에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박스에 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의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만 디귿에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는 국토부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외에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약간 투기가 조장되는 게 당선될 확률이 높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겠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23페이지 박스표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림을 보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고요? 허가 대상은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만 허가받고 건물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허가 절차는 뒤에 나오고요.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시도 안에 있을 경우는 시도이사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한 장관이나 시도이사는 통지를 합니다. 장관은 시도이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이사는 장관에게 통지하고요. 또 시도이사 장관은 시도이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공주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7일 이상 공고인데 시험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한다고 하면 X입니다.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입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지나야 혈액이 발생합니다.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구역은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까지 다 표에 있는 걸 보고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6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후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입 324페이지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의 허가인데요. 그럼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허가를 받느냐 하면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매매,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허가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계약인 승여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경제 및 직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구역을 제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면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기에 따릅니다. 그 밑에 박스 기준 면적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18, 주거 180, 상노미 200, 066, 녹차 T100, 미식축구, 미간지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미식축구에서 미지정, 미지정 9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백천, 임야천입니다. 임백천, 임야천 이 숫자 암기하는 게 시험에 과거 공법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우리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고 법률에는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섬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위의 기간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5번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보면은 15일 있죠. 49번 4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4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6번 도지거래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섬매협의 사실이 현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6일째 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이 경우 즉 16일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7번 허가받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데 기역에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그 다음에 2은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하는데 이 분할로 허가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건 기역, 내연은 최근에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역은 기역하고 내연이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는다고 했잖아요. 주거지역은 180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는데 1번지가 있고요. 2번지가 있습니다. 2번지. 그러면 처음에 150제곱미터 취득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또 바로 옆에 있는 인접의 토지를 150제곱미터를 취득할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된다. 전체를 일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니어는 니어는 처음에 300제곱미터인데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300제곱미터라고요. 300 니어에 보면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300제곱미터 내에 초과하죠. 초과하는데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 분필이 됐다고요. 150제곱미터씩 그래서 1번지 1의 1번지 150제곱미터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경우 분할 후 최초 거래하는 경우 처음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앞에 이거는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양가로 3번 허가 기준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성 투기성이면 허가 안 내주고 실수요성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준다는 지지입니다. 이걸 담기할 수는 없고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가로 4번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토지거래의 허가에 관한 처분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2번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도시개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327페이지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 1번에 보면 그 당사자의 거래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LH 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가 등의 경우 허가받지 않고요. 또 2번에 다음의 경우 허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안 받아야 된다. 이게 다 함께할 수는 없고요. 토지의 수용 수용되면 허가 안 받고요. 민사지평법에 의한 경매도 허가 안 받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치득 및 보상에 관한 번호로에 의해서 협의치득 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국유재산 공개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역시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경비관은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도 허가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조성 등의 공급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여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업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받아야 되고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키업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인 경우 허가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했죠. 외국인은 특례에서 한 번 받았으면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받을 필요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전부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회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 나와있네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거기 보니까 328페이지 계약 체결 전에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안 받으면 유동적 무효 허가를 배제할 목적이고 잠탈할 목적이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진액이나 맨밑해 보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허가구역인데 허가증이 없으면 자 그러면 거래당사자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합니다. 실사를 합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투기수요가 아니고 실수요성이나 생업이나 공익 목적인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실수요성이 인정된다면 허가를 해 줄 것이고 투기 목적이면 불허가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불허가 처분 허가 처분 선매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세 개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제해야 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증을 교부받아서 5년 이내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의무기간 동안 그리고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은 이 신청을 받은 이 신청도 1월 이내에 한다고 했죠. 매수 청구도 1월 이내 이 신청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치정통지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수제출도 1월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3개월 범인에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고요. 그래도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무허가 계약은 맨밑에 보면 사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고요. 공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벌금 액수는.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선매입니다. 선매 먼저 사는게 선매인데 선매 제도부터는 씌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용 minute 정도 다 사용vida 예원 그럼 있으면 кую commitments broker 접 teen